Git의 3대 목적을 저는 이렇게 봐요 버전관리, 백업, 협업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목적은 순서가 있어요 앞의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뒤의 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앞의 것은 그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뒤의 것은 앞의 것에 의존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앞의 것이 일수록 쉽고 뒤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오래 머물수록 좋아요 적당히 천천히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수업에서 각각의 기능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실제로 Git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업은 Git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이 아닙니다 Git을 구경시켜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지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 이래서 Git을 사용하는 거구나 나도 사용해 봐야지 또는 나도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면 이 수업은 대성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